만약 정말 한종국씨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까지 돼요 특검 보좌 검사로 임용부의 최도연입니다 누군지 손으로 가리켜 보십시오 반장님 하실 만큼 하셨어요 이제 밟으셔도 돼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변호는 필요하죠 그 검사의 의지가 당신을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바로 여기에 있게 하면입니다 변호사님의 순장은 뭐라 하는가요? 도연아 진짜 조심해야 한다 이덕후